안녕? 안녕하세요 아주 엄청나게 화려하군요 저 아이 메이크업 봐요 아 보이나? 저 엄청난 렌즈 되겠죠? 그레이 렌즈? 그래 이 렌즈야 진짜 노잼이에요 그래 이 렌즈야 진정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과일 있어요 어쩜 뭔가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 아까 바나나랑 요거트 먹었는데 요거트 진짜 맛있었어요 왜 생각나지? 바이 뮤지코에 와서 보고 있고 촬영을 오늘은 더듬이 머리를 머리 위에 올라온 더듬이 머리를 했어요 그리고 엄청 큰 어깨 뽕이 있는 옷을 입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옆에 사람들이랑 부딪혀요 머리 세 개 있어요 머리 세 개 후드까지 쓰면 머리 세 개 있어요 아까 쓰고 있었는데 쉽다 머리 머리 세 개 있는 혜인이 볼 수 있었을텐데 상상해보세요 하나 둘 네 되게 재밌어 이렇게 입어보는 거 예쁘지 않아요 너무? 되게 재밌는 시도 반지가 너무 큰데 사실 넓게 안 이었어 배신자 아 아 이거 엄청 어려워 하나 둘 셋 하나 아 아 잠깐만 반지 깔치 먼저 빼앗은 것 같아요 반지 깔치 그럼 이거는 이렇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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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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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sas 아우 겟잇 오케이 5 6 7 세 개 세 개 못됐어 거의 안와 오오오 아 그 카메라빛 각자에 맞춰서 하는 수 있을뿐 어 과연 어려운데? 멤버들 너 리플라이 스틸 리커딩 진짜 오늘 너무 완벽한 하루였어요 저희 왜죠? 고기요 고기도 너무 맛있었고 저희 드디어 할 수 있는 게임 게임이 생겼어요 침묵이 007 드디어 이거 공원이네? 야 기린 있어 음 예아 음 하나 둘 셋 여봐이 귀여워 아예 아아 만지고 싶은데 못 만지게 해 아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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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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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샷! 슈퍼샷! 이상하게 됐다. 공간이 없어서. 다시 할래. 다시 할래. 카메라 롤. 앤디 액션. 다시 할래. 다시 할래. 다시 할래. 다시 할래. 카메라 롤. 앤디 액션. 지금 이 상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저러고 있습니다. 재밌어 보이는군요. 귀여워. 예쁘다. 이쁘다. 어때? 괜찮아요? 너 왜? 음식 잘생겼어요. 고기. 고기, 고기. 그 이유는 잘생겼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하하하하 저희 되게 이사하거든요 다들 가끔 빵 생겼는데 인테리어 약간 관심이 콱 이렇게 생긴거에요 exhibit A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석 있어요! 제작했어요 제가 제가 자르고 갈고 내 내일 촬영하겠어 내 내일 촬영하겠어 기다리면서 웹드라마 신업스 시작했어요 저희 웹드라마 찍고싶어요 저는 이런 역할을 잘 이해 못해서 다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끼리 웹드라마 찍고싶어요 저희 대본 만들었거든요 나 무슨 역할이었지? 여주 약간 좀 전학생인데 여주에요 순진한, 착한 여린 마음이 여린 여린 여자도 있고 저 악역 악역 친구 그리고 여기 뒤에 여기 남주 언니부터 언니랑 언니랑 같이 가 안녕 하니씨 아무튼 와 지금 진짜 예쁘게 나와요 제형이 진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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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다 디지털 이거 진짜 못하는데 여기에다 마시면 돼요. 눈을 잘 못하였어요. 초까락 잘 씁니다. 보실래요? 스냅스냅스냅. 지금 여기 있는... 마지막에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올리게 있어야죠 아래지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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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인사하고 다녀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발표할거야? 이렇게 발표할거야? 따로 권희씨 눈썹 좀 말려요 너무 필요하잖아요 감사해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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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 고마워 기존 멤버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뚜롱 아 이거 이거 우리 그때 지금 오 맞아 들어가면 될까요? 어 잠시만요 배치하고요 왜 안해요? 네 저희 뒤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만나요 어 쎈쎈쎈 어 아 엔젠님 엔젠님 예 네 다리 먼저 돌려요 어 네 그거 다 아, 너희죠? 네. 기억이 안 남았다. 너 어디죠? 데뷔 맞추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좀 올라와. 뭐야, 왜 잘해? 왜 잘해? 왜 잘해? 하나씩은 좋아. 어려워. 블루베리를 먹는 그녀의 모습.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블루베리 진짜 맛있어요. 그 돈까스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블루베리요. 오늘은 또 되게 성숙해요. 블루베리요. 다시 다시. 다. 봄까스. 잠시 후. 무거우. 잘 가 înقي 좀 quemственenaい ㅋㅋ neuen ekonomi. Diese 분이 처음으로ð... lene ekonomi. plötzlich은 심장에서 그러는 은î Как Δăm. 여기서 consumes임 hotel. 그리고 제가 провод0. splutраф하게 이 viola. 야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여자 주인공 다 해버려? 넣어버리면 해. 그래서 얘를 넣어. 근데 무서운 날 이유. 여자 주인공이 막 막 이래. 근데 그 와중에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아 뭐야 남자 주인공이 도와주겠네 라고 했는데 아 근데 누가 갑자기 옆을 덜톱 잡아. 여자 주인공이 아악! 해서 딱 화가 끝나. 무서운 소문이 있었던 이유가 바니가 사실은 그 창고를 정리하는 담당 학생이었던 거야. 그래서 바니는 그냥 슥슥 왔다 갔다 했던 것 뿐인데 학생들은 귀신을 생각했던 거지. 그럼 이거 스페셜 에피소드인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전개예요. 전혀 있었던 얘기예요. 서브남주. 동작이. 서브남주인 거지. 남자예요 그럼? 서브남주. 서브남주 역할은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진짜 남주를 엮여지게 하는 그게 되는데 왜냐면 여주가 남주 서브남주 좋아해요. 근데 뭔가 답답하게. 아니 좋아하면 안 돼. 그냥 가야되고. 아 가야되. 아까 저 얘기 추가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 추가했지? 그게 그게 웹드라마. 아 그거 근데 까먹어서 우리 다시 얘기할 때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서 그냥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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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개 포. 잡이.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로맨틱해. 오 마이 갓. 순간 되게 로맨틱해 보였는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타코. 타코. 타코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제가 타코를 싫어하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타코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약간 오버텐션이 많이 나서 언니들이 아마 좀 시끄럽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아까 옷 갈아입는데도. 또 사복으로 갈아입는데도 끝까지 계속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대면서 이렇게 지금처럼 뭐라고 말을 했거든요. 오늘 좀 이난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다니 언니가 제발 그만 이랬어요. 아 정말 미안해요. 왜 잘하듯이 말하는 거야. 똑같이 따라했죠. 그죠? 똑같았죠 뭔가. 아 이거 봐. 그래서 약간 좀 미안한 마음도 있기도 했고. 제가 또 이렇게 시끄러운 건 사실 제가 뭐 주차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서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와 지금 진짜 예쁘게 나와요 언니. 와 제명이 진짜 나 나. 진짜 예뻐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진 당황. 진 당황. 진 당황. 진 당황. 진 당황. beautiful beautiful hello hello. 너무 없었다가. See you. Wow we are in Mexico City. Oh my goodness. 오시티. festival love We are here filming for Coca Cola. 보셨죠? 하늘이 완전 파란색. 엄청 예쁘요. 그래서 오늘 화장도 꽤 화려한 화장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석들을 붙였어요 저희가 많이 특이한가봐요 everyone's staring at us oh no it's because this little chicken over here keeps making noises 제가 맘에 드는 온도에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하늘이 파란색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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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t see our faces you can't see us but we can see you oh now you can see our faces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we're going back to the hotel yeah 여기 너무 예쁘죠 여러분 진짜 예쁘다 카메라도 예쁘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예쁜지 궁금하시죠 oh oh 미가성 방금 무대하고 왔어요 와 근데 에너지가 진짜 oh my gosh it was 앞에 계시는 분들이 1m씩 이렇게 뛰지 않아서 무대를 보시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막 에너지 받고 그랬는데 정말 스펙테큘라 한 무대였어요 스펙테큘라 한 무대였어요 저희 슈퍼파브에 이틀이나 포커스튜디오 슈퍼파브에 이틀이나 했는데 it was amazing 사실 방이 짱인 것 같아 진짜요 오늘 빙기방도 진짜 많았고 엄청 예뻤어요 진짜 싹 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캐머를 틀 수 없으면 아쉽다 진짜 많았고 같은 타이밍에 막 막 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너 너무 신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가위바위보도 한 혜린씨 아 맞아요 저 광희 분들 중에서 가위바위보 해줘 라는 그 멘트를 적으셨거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주셨습니다 꼭 또 만나요 고마워요 안녕 혜인이 온다 혜인이 온다 혜인이 온다 혜인이 온다 아 민트 민트 오늘 왔다 왔다 그리고 빙기방 엄청 이렇게 악기로 거의 무슨 헤드맥이처럼 빙기방 엄청 그리고 아이컨택트 엄청 많이 했고 이번에는 어제는 조금 솔직히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이컨택트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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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인이 온다 안녕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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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했으면 올라가야 돼 지기 힘들어하고 고마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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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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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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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터 여기부터 너무 무서워 어디게? 2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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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도 잘한다 찢어졌어 내꺼도 여기에 배터리가 있어 이거 릴스 대박난다 이거 릴스 대박난다 이거 릴스 대박난다 잘한다 헤이 헤이 슈퍼팟 준비 헤이 헤이 이거 할까? 오늘은 다르게 하고싶은데 오늘은 요아사 슈퍼팟 준비되지 않나? 오늘 뭐 흥 casual 오늘 뭐 흥기는지 은은 가즈앤이 기억들 오늘 뭐 흥기맛 수 그리고 헤이미가 연보라 빨간색 어떤 춤을 보여 드릴까요? 뭐냐면 저희 노래 중에서 이 노래에 헤이미가 맞춰서 저는 스텝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 아니요, 내 마지막이 되는 거 나나나에 맞춰 라디오에 하는 거 라디오에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무대를 올라가기 전이고요 저희 앞에 존 바티스틴인 무대가 하고 있어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어제는 약간 핑크가 의상이 포인트였잖아요 오늘은 레드가 다들 의상이 포인트였어요 무대에서 우리의 사진망도 내가 차지할 거야 굿!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멤버로 나눠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멤버들은 민지님이랑 헤이님 이쪽으로 갈게요 아 저래요 빅칼넨이랑 헤이미님 야금 사이 카드 끝! 그 ram 끝! 잊히 고 예쁘다 언니 영상 빨리 가야겠다 파이팅 왜 이렇게 키가 커졌지? 나 맨날 언니보다 키 컸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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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몰랐다니 혜인이도 이렇게 할 거야 귀엽네 케몬한테 케몬한테 케몬지는 눈이 들어 이상해 케몬야